루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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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슬람적인 치료법을 루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프면 루키야적인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자 치료를 한다 라고 하는데 그 루키야가 올바른 루키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루키야 루키야는 첫 번째 루키야는 루키야는 어떻게 하냐면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첫 번째 수라틀 파티야를 앙송한다거나 아니면 꾸란에 어떠한 구절이라도 자기가 읽고 싶으면 그런 꾸란 구절을 읽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네 네 네 이렇게 앙송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아랍으로 이렇게 꾸란을 읽거나 순라를 얘기하거나 해야 됩니다. 아랍으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은 루키야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랍. 아랍.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 스스로 수라틀 파티야를 읽는다거나 순야의 어떤 그런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나를 비롯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신다. 아니면 아이들을 읽는다. 자랑해. 자랑해. 사명해야 하나님을 읽는다. 또는 내가 우리 자식이나 어떤 우리 동료가 아파서 내가 루키야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루키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루키야를 한 내게 어떤 그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루키야의 효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슬림을 읽는다. 예수님, 무슬림이 있는 무슬림을 읽는다. 예수님을 읽는다. 네, 예수님은 쓸낙다. 만약에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이 아픈 환자가 있다 그렇더라도 무슬림인 내가 비무슬림에게 루키아를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와다 하나님의 길로 말씀으로 이길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